전하, 수심의 장인 표정이시옵니다. 요즘 내 눈이 침침하여 앞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 풍경을 보니 철양하기도 하고 고아하기도 하구나. 늙는다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? 아레옥기 황공하오나, 때가 타고 새로워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닐까 하옵니다. 때가 타고 새로워지기를 반복한다. 추수가 코앞인데 백성들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. 내 손수 백성을 살피고자 하노라. 예, 분부 받잡겠나이다. 거동 처비를 하거라. 예. 상간바마 납시오. 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. 시각장애인 악사는 앞을 볼 수 없어도 소리를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. 내 이런 마음을 담아 관현맹인을 만들었으니 백성과 함께 즐기는 음악 여민락을 연주하라. 내 이런 마음을 담아 관한다고 생각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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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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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